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 입니다 오늘 또 다른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구요 이 제품은 수의 나노 스키머 입니다 나노 스키머 치고는 꽤 크죠 아마 배면수조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스키머 중에 가장 현시점에서는 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로가 15cm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세로는 약 7.5cm 정도 되네요 그 세로는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가로 방향으로 꽤 넓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깐 마린코스트 수조 기준으로는 이지 35 45 에는 쓰실 수가 없고 이지 60 에는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죠 전체적으로 컵을 끼웠을 때 38cm 정도 되구요 컵을 제외한 부분은 한 30cm 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DC 모터라는 점입니다 파워 컨트롤이 되는 제품이구요 그 점이 일단 뭐니뭐니도 장점이겠죠 자 두번째는 이 제품을 쓰시다가 하단 선프로 넘어갔을 때에도 쓰실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이게 어느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두자 정도의 하단 선프까지는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프를 바꾸시면서 더 큰 스키머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키머를 그대로 쓰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듀콩을 쓰시다가 fs 600 으로 넘어 가셨다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세워서 쓰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죠 자 이 제품의 거치 방법은 전용 브라켓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딱 수저에 걸고 나사를 조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오픈한 제품의 문제인지 전체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키머의 바디하고 잡아주는 이 나사 부분이 가공이 좋지가 않아요 미세하게 돌려서 딱 잡아야 되는데 이쪽 나사산 자체가 좀 약간 털거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빠져요 지금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세하게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좀 덜하고 한쪽은 좀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보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끼워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빠져 버립니다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 스키머는 좀 걸어서 쓰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보이지만 일단 이 문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약점이고 단점을 얘기했으니까 장점을 하나 얘기해야 되겠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툴스 밸브 조절 기능이 나노 스키머 치고 상당히 좀 구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가공이 있거든요 플러스 방향대로 돌리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플러스 방향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내려가고 있죠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물이 나오는 구멍을 막으니까 이 스키머의 내부 수위는 더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 물구멍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온 물의 양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 나가는 구멍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 스키머 내부에 물의 높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컨셉은 좋아요 스키머에 펌프 연결되고 제가 이 노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컬렉션 컵에 이렇게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는 이쪽에 의해서 빨아들여질 거고요 다시 스키머 펌프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게 폭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주하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델텍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폭주 방지 기능을 해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빼시고 세척하시고 이게 노드의 재질이 실리콘이라서 여러 번 넣다 빼도 망가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펌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끼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 돌려서 빼시면 빠지거든요 자 벤츄리도 이렇게 빠지고요 펌프는 이렇게 느낌은 거의 제바오 펌프하고 거의 비슷해 보여요 니들윗 사포트 여기 있고요 끼워주고 오링 다시 끼워주고 다시 이렇게 커버링 해 주면 되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이렇게 정밀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보면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호스가 좀 씹히고 있죠 이거를 좀 더 방향을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바깥쪽으로만 돌려놨어도 이게 호스가 이렇게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벤츄리가 모터블럭에 캡에 이렇게 걸리는 씹히는 형태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어요 공기만 흘러 들어가면 되니까 하지만 가공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정밀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통 이렇게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호스를 거치할 수 있는 홈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두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세워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물에 실제 넣어보면서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죽스의 나노 스키머를 저희가 소금물에 넣었습니다 18cm 정도 되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원을 켜면 자 구란 얘기는 최대 파워인 9단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품을 만들고 있고요 음 소리는 거의 없어요 소리는 거의 없이 굉장히 조용한 상태고요 지금 최대 강도로 했을 때 수심 18cm 정도 해서 딱 적당해 보이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출소량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돌리면 거품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 스키머는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버블라이저가 있는데 그쪽으로 거품이 대기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조절도 추가로 가능하니까 한 7단계 정도로 낮춰 볼게요 그러면 거품의 양도 줄고 높이도 좀 더 내려왔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파워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출수량을 조절하거나 이 상태에서 출수량을 더 줄여도 더 올라갈 겁니다 출수량을 한번 최대로 뚫린 건데 이건 이제 너무 세니까 이거 자체가 밀려버리네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제가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밀려버리고 있어요 이제 거의 한 70% 80% 정도 막은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아까 보셨죠 이게 컵 자체가 밀려 올라가 버리네요 구조적으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막아버리시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파워를 올려서 폭주를 한번 하게 해볼까요 최대 9단계로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물을 좀 더 부어서 폭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폭주를 해서 여기 넘어왔죠 그러면 물이 빨려 들어가니까 거품이 줄어들 거예요 델텍하고 똑같죠 나노 스키머의 관점에서 이런 기능이 적용돼 있는 제품은 없으니까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막히지 않는다면 이걸 빼보면 되겠죠 스키머가 폭주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 노즐 자체가 물이 빠져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만약에 이 노즐을 여기다 끼워 놓지 않아도 물은 그냥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은 만들지만 심하게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노즐을 끼워 놓으면 아까처럼 거품 자체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노즐 쪽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거품 생성이 중단이 되겠죠 지금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도 파워를 5단으로 조절을 하고 출수량을 조절해서 다시 넘치지 않게 만들었어요 비스키머는 굉장히 가용 범위가 넓은 거죠 물이 좀 높아도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파워가 있고 출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접합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물의 깊이가 한 24cm, 24cm 정도 되는 상태예요 아까 맨 처음에는 17cm에서 보여드렸죠 지금 7cm 차이인데 7cm 정도는 이 스키머의 기능을 가지고 커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cm 정도 되면은 선프 수조의 수위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스키머 칸에 선프 수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죽스의 나노 스키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제품이 그쵸 장단점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일단 장점 뭘까요? 장점 기능적으로 일단 크다 그리고 파워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이거는 정말 장점이고요 단점은 약간 기구적으로 완성도는 좀 떨어지고 거치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분명하고 다른 선프 수조로의 확장성 그리고 큰 용량 이런 것들은 타 제품에서 찾을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나한테 맞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과 함께 저희 마린코스트에서도 주스 나노 스키머에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이 거치대를 쓰시는 것보다 그냥 올려놓고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 이 거치대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